안녕하세요. 금일은 20주째 선박 발주 및 수주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전달 드리겠습니다. 금주에는 해상풍력터빈 설치선, LNG 운반선, 피더 컨테이너 운반선 발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주의 LNG 운반선 발주 척수는 11척에 이르는 대규모 물량입니다. 첫째로 중국의 코스코 중공업의 해상풍력터빈 설치선 수주 소식입니다. 코스코 중공업은 왕복당 6개의 XL 모노파일, 각각 무게는 2300m톤을 운반할 수 있어 운영 효율성을 가진 F-클래스 해상풍력터빈 설치선을 수주하였습니다. 풍력터빈 설치선의 수주 척수는 1척이며, 선박 발주처는 덴마크 해상 설치 서비스 업체인 K-델러입니다. 풍력터빈 설치선의 계약금액은 3억 4천 5백만 달러 수준입니다. 풍력터빈 설치선의 인도 시기는 2025년 4분기입니다. 해상풍력터빈의 설치대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할 풍력터빈 설치선의 수요는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낮은 인건비와 설계 역량의 발전으로 선가 경쟁에서 중국이 한국보다는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둘째로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의 LNG 운반선 수주 소식입니다. 후동중화조선은 17만 4천 큐빅미터급 LNG 운반선을 수주하였습니다. 선박 발주처는 코스코 해운입니다. 이번 선박 발주는 코스코 해운의 LNG 개발 전략에 따른 것이며, 중국 내 LNG 운송산업에 있어 확고한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행보로 읽히고 있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두 척이며, 선박의 척당 계약금액은 2억 1천 5백만 달러, 총 금액은 4억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순차로 건조되어 선주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선박의 사양을 살펴보면 선박의 규모는 17만 4천 큐빅미터급이며, 카고 화물창 시스템은 GTT의 NO96L 03플러스 멘브레인 컨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선박의 엔진은 윈지기사의 저압 LN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을 탑재 예정입니다. 세제로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현대사모중공업과 현대중공업 LNG 운반선 수주 소식입니다. 현대사모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17만 4천 큐빅미터급 LNG 운반선을 수주하였습니다. 선박 발주처는 SK해온입니다. 말레이시아 국영에너지사인 페트로나스는 SK해온과 장기용선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번 장기용선 계약으로 SK해온이 LNG 운반선을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2척이며, 현대사모중공업 2척, 현대중공업 2척으로 나누어 건조 예정입니다. 선박의 척당 계약금액은 2억 2,709만 달러, 총금액은 4억 5,418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현대사모중공업은 2025년 3분기까지 순차로 건조, 현대중공업은 2025년 1분기까지 순차로 건조되어 선주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선박의 규모는 17만 4천 큐빅미터급으로 현대사모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동일합니다. 카고 화물창 시스템은 현대사모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수주한 LNG 운반선에 적용하였던 GTT의 마크3 플렉스 멘브레인 컨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예상이 됩니다. 넷째로 삼성중공업의 LNG 운반선 수주 소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17만 4천 큐빅미터급 LNG 운반선을 수주하였습니다. 선박 발주처는 H라인입니다. 말레이시아 국영에너지사인 페트로나스는 H라인과 장기용선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번 장기용선 계약으로 H라인이 LNG 운반선을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세척이며, 선박의 계약금액은 척당 2억 2,350만 달러, 총금액은 6억 7,052만 달러로 원화로 8,623억 원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6년 1월까지 건조되어 순차적으로 선주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선박의 상세한 사양은 최근 시장에서 삼성중공업의 계약 선박의 사양과 유사한 17만 4천 큐빅미터급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요 사양으로는 GTT 멘브레인 마크3 플렉스 타입 화물창과 이중연료 가스추진 엔진 XDF가 적용된 최신 사양의 LNG 운반선입니다. 다섯째로 삼성중공업의 LNG 운반선 수주 소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17만 4천 큐빅미터급 LNG 운반선을 수주하였습니다. 선박 발주처는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입니다.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두 척이며 선박의 계약 금액은 척당 2억 3천 68만 달러, 총 금액은 4억 6,137만 달러로 원화로 5,913억 원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6년 3월까지 건조되어 순차적으로 선주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선박의 상세한 사양은 최근 시장에서 삼성중공업의 계약 선박의 사양과 유사한 17만 4천 큐빅미터급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요 사양으로는 GTT 멘브레인 마크3 플렉스 타입 화물창과 이중연료 가스추진 엔진 XDF가 적용된 최신 사양의 LNG 운반선입니다. 여섯째로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현대미포조선의 피더컨테이너 운반선 수주 소식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현대미포조선은 2800TU급 피더컨테이너 운반선을 수주하였습니다. 선박의 수주 척수는 두 척이며 선박 발주처는 그리스 국적선사인 유로시스로 알려졌습니다. 발주 선박의 사양은 일반 기름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며 향후에 LNG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가 가능한 설계인 LNG 레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계약금액은 척당 4,300만 달러이며 총금액은 8,600만 달러, 원화로 1,089억 원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4년 4분기까지 건조되어 선주사의 인도 예정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대형 컨테이너선의 발주량은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의 발주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친환경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주 척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어 한국조선소의 긍정적인 시그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